자, 서학개미의 증권사는 방긋 웃습니다. 이제 주식 이민 명과 암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봐야 할 때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학개미들이 좀 방긋 웃고 있는데 그거의 이유가 증권사들이 수수료에 대한 정말 메리트가 크다라는 예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좀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5대 증권사, 키움증권, 삼성증권 이런 커다란 증권사들은 2분기 순위 컨센서스가 9,519억 원으로 집계됐고 전년 동기로 14.89%가 증가됐다라고 하는데 이준현 대표님, 증권사들이 이렇게 굵직한 기업들은 굉장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이유에는 어떤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했는지 폭발적인 증가의 배경 몇 가지만 꼽아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증시는 많이 올랐는데 일부 종목군들에만 쏠림이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 외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부각받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괴리가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좀 상승이 나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좀 미국 증시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또 종목들 자체도 AI라든가 반도체 이거를 상승을 주도하는 게 또 엔비디아고 엔비디아는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거 이렇게 따라서 조금 올라가고 말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그럴 거면 그냥 미국 증시로 가자 이러면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이탈해서 해외 쪽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지금 현재도. 네 그러면서 이제 해외 주식 결제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 5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결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고 해외 결제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인데 그러면서 이번에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썼죠. 근데 근데 이번에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걸로 지금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에 좀 대표적으로 하나 꼽을 수가 있는 게 일단 국내 주식 약정이 좀 감소했는데 해외 주식 약정이 반대로 좀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은 이번에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 증시가 굉장히 또 이렇게 호황을 또 그리고 가다 보니까 이런 수수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큰 폭의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게 일단은 증권 기업들의 어떤 주식의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또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또 함께 좀 부각이 되면서 증권사들도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뭐 호실적이라든가 그리고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 상승에 이제 동력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당을 떠나는 게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소학개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얘기가 대형주소주 쏠림으로 국내 증시는 좀 부진하다. 엔비디아 너무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바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유에서인지 지금 미 증시 호황에 계속 같이 이어가는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대 증권사의 순이익도 폭발적인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주식의 이민에는 아마 미국 주식의 대폭 강렬한 상승세가 주도주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또 얘기들도 해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시 활황에서도 소형, 중소형 증권사들은 좀 반대로 오히려 신용등급 하락 여파로 인해서 하반기까지는 좀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적의 하락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왜 다른 대형 증권사랑은 좀 다르게 이런 흐름이 이어가는 건지 궁금하네요. 일단 증권사들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었던 부분들이 부동산 PF 사건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을 악화를 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그런 우려감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일단은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좀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은 올해 좀 특이한 케이스가 외국인들의 매매 비중을 놓고 보면요. 채권보다 오히려 주식 비중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원래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채권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하는데 주식 비중이 많다라는 부분들은 일부 밸류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출 회복세 부분들이 상반기부터 이미 실적으로 찍혔던 부분들이고 눈으로 확인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올해는 좀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들이 기대감에 상반기에 좀 많이 들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지면서 결국 이제 증권사들의 입장에서는 위탁매매가 좀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증권사들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제 수수료 이익분이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거든요. 반대로 이제 중소형 특히 이제 좀 작은 증권사들 같은 경우가 대형 증권사 대비 좀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우려감이 남는 부분들은 대형 증권사 좀 다르게 부동산 금융 쪽에 대한 중심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갔어요. 결국에는 부동산 PF 사건이 터졌는데 그러네요. 네. 그 전에 이미 부동산 금융 쪽에 대한 사업 진위를 좀 넓혀나가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대형 증권사들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다른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위탁매매에 대한 비중을 높인다라든지 수탁매매 비중을 높인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사업 중심을 이어나갔다 하게 되면 중소형 증권사들 반대로 움직였던 스탠스를 유지를 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이 대형 증권사들 대비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서는 박혀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권자들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투자 성격을 잡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체적으로 투자를 잘 안 해요. 그럼요. 반대로 이제 그 이유는 다른 섹터들이나 다른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저점을 올릴 때도 천천히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마음 급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증권주나 은행주에 투자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 시기에 메이저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증권주들의. 결국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부분들을 일본 증시에서 이미 한 번 맞았거든요. 일본 증시가 밸류업을 진행한다 했을 때 외국인들이 그닥 좋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거 해봤자 얼마나 오르겠어 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뒤통수를 제대로 맞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증시도 밸류업 프로그램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대량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대량으로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긍정적인 주저하는 정책이라든지 배당 부분들을 증가시킨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왔던 거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은행주들이나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수주장고 결국엔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좀 많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엔 현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 부분들이 더욱더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스탠스를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권사나 은행 쪽으로 좀 많은 매수 심리가 좀 몰렸다고 보면 되시고요. 반대로 중소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가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드라마틱하게 좀 실적이 회복이 될 거라는 부분들은 딱히 저도 가망은 아직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올라와야만이 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게 중소형 증권사들이고요. 그럼 반대로 지금 시점에서 증권사들이 프리미엄을 부여받는 부분들은 밸류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중소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채권 운용 역량이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그러니까 채권 운용 역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 채권 부분들의 능력이 만약에 좀 좋아졌다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익성도 일부 회복이 될 가능성은 높아요. 그럼 반대로 부동산 금융 쪽에 집중해왔던 중소형들이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을 유지를 시켰고 바닥을 다쳤다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반발 매수 심리가 좀 강하게 또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겠죠. 결국 이제 부동산 경기가 다시 좋아진다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채권 운용 능력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으로 놓고 보면 저는 중소형 증권사의 만약에 투자 전략을 잡는다 하게 되면 굳이 지금 중소형주에 뛰어들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은 대형 증권사에 오히려 계속해서 수탁매매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위탁매매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형 쪽의 증권사들이 아무래도 부동산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했다 보니까 이 리스크가 실적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고요.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잡아봤을 때도 좀 보수적으로 보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잘 되려면 일단은 채권 운용 역량이 중소형주 지금 증권주들에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역량의 킥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혹시 들고 계시거나 혹시 관심 있었던 분들은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금투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6월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이를 두고서 이제 굉장히 해외로 도피하려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기도 한데요. 견망을 어떻게 보세요? 이지윤 대표님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는 계속 노이즈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일단은 금투세 얘기를 하면 좀 많이 엇갈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금투세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5천만 원까지 이익 5천만 원까지 난 사람들 대상인데 그렇게까지 돈을 버는 개미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주식 쪽으로만 한정돼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거고 일단은 뭐 채권이라던가 그리고 해외 주식까지 합쳐서 보게 되면은요. 특히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제가 이제 250만 원입니다. 그걸 넘어가면은 또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게 채권 쪽에서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자체가 50조 원 정도 된다고 일단은 하는데 이런 규모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이제 앞으로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투심이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뭐 잔여 명의 계좌에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어떤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하면은 연말 정산을 하게 됐을 때 인적 공제에서 또 제외된다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들 큰 손, 큰 손들이 우리 주식 시장에서 떠나게 된다 뭐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투심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아까 뭐 서학개미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이탈하는 개인 투자자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잖아요. 외국 해외 증시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뭐 상대적으로 계속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좀 질려서 떠나는 건데 이거 이 금투세 관련해서도 이슈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당연히 또 시장에서는 또 투심 자체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성장에 대한 어떤 잠재력 자체가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뭐 금투세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다 뭐 유예를 하겠다 이런 논의가 현재 나오고 있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일단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긴 해야죠. 지켜는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긴 보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시장이 좋으면 떠나겠냐 지금 시장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다 깔끔하게 또 한마디로 정리해 주셔가지고요.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감정에 좀 담아봐야 할 월요일이잖아요.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최진욱 본부장님의 원픽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하나투자증권, 미래에셋투자증권, 하나금융지주 야 정말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들이 질비한데요. 그중에서 원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삼성증권입니다. 네 최진욱 본부장님의 원픽은 삼성증권인데 오늘 마감정에 담아야 하는 종목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상대적으로 일단 증권주들이 지금 가는 부분들은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도 굉장히 좀 크고 그런 부분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투자 수유를 계속 자극시키고 있는 부분들 또 지금 새벽 개정안 발표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밸류 프로그램의 강한 수위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또 많은 자금들이 쏠릴 겁니다. 그럼 결국 상대적으로 증권주들의 성격 부분들 결국 증권주들의 투자 심리가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 안에서 일단 탑픽을 보게 되면 결국 위탁매매 비중이 높은 기업을 봐야 돼요. 상대적으로 증권사들의 수익성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좋아질 가능성은 높겠지만 그 안에서도 그 수익을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기업을 놓고 봐야겠죠. 그럼 수익이 극대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향후에 좀 긍정적인 주주 친화 정책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또 배당금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본다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위탁매매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삼성증권 같은 경우가 좀 어떻게 보면 오늘 장 마감에도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미 수급적인 모습만 봐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 연일 매도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기간 같은 경우 오늘도 2천억 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투신이나 보험도 마찬가지로 지금 900억 넘게 연기금이 지금 천억 넘게 다시 또 매수가 들어와지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1봉상으로만 놓고 보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냥 월봉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이제 바닥 부근에서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미 꾸준하게 저점을 내려왔던 그 추세도 돌파를 해주면서 바닥에서 강하게 들어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1봉으로 볼 때는 고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월봉으로 볼 때는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거죠. 결국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대한 밸류 프로그램이 기대감이 더더욱 커질 수밖에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슈는 계속해서 팔로우업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들의 메이저들이 계속해서 몰릴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증권주들 대비해서는 삼성증권이 수익성이 조금 더 극대화가 될 가능성이 여지가 높여 있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삼성증권 같은 경우가 지금의 시점에서도 계속 매수세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들도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는 금리 인하 수의주이기도 하잖아요. 결국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 여부가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주들이 결국 밀릴만한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손입비 측면으로 봤을 때는 쉽게 말해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가 위로 좀 많이 열려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결국 오늘 장 마감 전에 내가 금융주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담는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탑픽은 삼성증권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증권사들도 굉장히 좋긴 합니다. 좋긴 하지만 위탁매 및 비중 이 부분들을 무조건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삼성증권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위탁매 및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도 접근을 해보셔도 저는 상대적으로 좀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증권을 원픽으로 뽑으신 이후에 제일 첫 번째를 본다면 위탁매매 비중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이다 라는 게 큰 매역인 것 같고요. 향후에 긍정적인 주주 친화 정책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원픽 종목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금융주 안에서도 KB금융에 대해서 더 매력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지금은 얘기해 주셨던 삼성증권을 얘기해 주셨고요. 이주연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좋아하세요? 원픽을 뽑는다면 혹시? 저는 키움증권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10명 중에 6명 이상은 한다는 네, 맞습니다. 그런 이유일까요? 저도 키움증권을 쓰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키움증권 같은 경우엔 최근에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일단 컨센서스가 괜찮게 나올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신고가 영역에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전에 매몰대 부담은 좀 덜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증권주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주가를 하방으로 압박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은 어느 정도 제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탄력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현 대표님은 또 키움증권 얘기해 주셨으니까 두 분의 의견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